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비도랑참법 제1권의 참회 부분을 이어서 우리가 같이 또 독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의심을 끊어야 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을 끊고, 즉 인과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고 좋은 일에서 바로 못 받는다고 의심하지 말고 또 나쁜 일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계속 이런 거 없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 의심을 끊고 이제 부처님께 절을 했고 예참이라고 해서 예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불이라고도 하고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번째는 1권의 세 번째 파트에 참회라 딱 나와 있어요 자비도랑참법이라고 하는 그 참, 니우칠참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게 귀하고 의심을 끊고 이제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참회해 보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부분을 함께 독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도랑참법 시작이 없는 생사로 오늘의 이르기까지 내 몸과 입과 뜻으로 불평등을 해 내 몸에 있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 몸도 있다는 것은 몰라 내 고통이 있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 고통도 있 그것은 몰랐으며 내가 안락을 구하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 역시 안락을 구한다는 것은 몰라 내가 애탈을 구하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 역시 안락을 구한다는 것은 몰라 자기 몸은 조금만 가렵고 조금만 아파 참을 수 없다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은 심하게 매질하면서는 고통이 심하지 않은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으며 현재 이 몸 작은 고통만 두려워할 줄 나 온가다 겁을 지으면 이 몸을 버린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고 그 지옥에 온가 고통을 골고루 받는다는 두려워할 줄 몰랐으며 나아가 아기색 숙생색의 아수라색 인간색의 하늘색의 각가지 고통이 있다는 낫습니다 이런 불평등으로 또 나와 남을 구분한 마음을 이득히고 원수와 친구를 구분하는 생각을 원수에 대한 사람이 육도에 가득합니다 양없고 끝없는 이와 죄악을 오늘 참회하오니 부디 말끔히 없애주소서 사실은 자비도랑참법에 빠질 수 없는 게 참회입니다 근본의 죄를 참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자비도랑참법은 자비 즉 화내지 않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을 주고 이러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수행이 자비도랑참법이고 그래서 이 참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참회하느냐 앞에 나왔어요 인과 때문에 그래 우리가 늘 선언만 지낸다면 참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수시로 진짜 원수도 생기고 원안도 맺히고 좋아하는 인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원인을 선언만 쌓는 것이 아니라 악법도 쌓으니까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인과가 분명히 인과를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인과를 다 그냥 아이고 시간을 어떻게 돌리나 자 엎지러 무지는 물을 어떻게 하죠 못 닫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럼 그냥 다 당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에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해요 중곱진원이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사바 그 뜻을 굳이 원래 해석하지 않는데 굳이 해석하자 이런 뜻이래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치극히 행복하세요 이거 뭐 이상하죠 내가 구업 남을 원망하고 욕하고 화내고 이간질하고 하여튼 그 구업을 없애는 진원의 뜻이 뭐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치극히 행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으니까 말로 어떻게 해라 제발 행복하세요 남에게 말로 지금은 말로 누군가를 위안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행복하시라고 그러고 그게 뭘 없앤다 과거의 구업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다 참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회를 하는데 혹여나 이 참회 읽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제가 가끔 바룸문서다니까 저는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행운이 그럼 남을 위해서 나는 소원이 없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하 우리 가족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 부디 근심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편하다고 세상 끝을 내면 안 된다 이거야 제가 예전에 어떤 대기업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대기업 회장님이 불교에 관심이 많으셔 근데 이제 가끔은 저를 이렇게 찬양하시자 이래가지고 이제 보다가 조교사 근처에 오면 이런 말으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휴 난 저렇게 보사님들이 한 번 와서 저렇게 비는 게 보기 별로 안 좋아 보긴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빌 게 없대 아 안타깝더라고 왜 빌 게 없으세요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갇힌 거지 그래서 여기에 써놨어요 뭐라고 스스로가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제가 뭐 요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괜찮겠지 자 읽어보면 돼요 여기 보면 내 몸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사람 몸에 있는 거 알았느냐 내 고통은 크고 다른 사람 고통은 몰랐지 않았느냐 왜 난 지금 오늘 행복하니까 막 좋다고 근데 앞에 사람은 아파 그럼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쫙 이걸 읽어보면은 내가 왜 참해야 되지 나옵니다 스스로가 그냥 자기애 갇혀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어 에이 난 오늘 뭐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난 맨날 얼굴 하기만 해 라고 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면 돼 내가 왜 잘못을 참여해야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여기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를 써놨어요 그게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기의 몸은 조금만 아파도 참을 수 없다는 것만 알고 다른 사람 몸에 심하게 매질하면 고통이 심하지 않으면 어쩌나 한다 이게 뭐냐면 무슨 거냐 우리 하에 많이 해요 미운 사람한테 요즘 애들은 댓글이라고 자기가 싫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은 많이 아프게 할까 글을 써 이렇게 그 사람 별로 안 아프면 더 아프게 글을 써 똑같이 한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런 마음 날 때 있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정도 밉게 하니까 저 사람이 반응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해야지 왜 아프게 하려고 다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이 고통받고 있다는 건 너 아니야 할 말이 없어 물으시잖아요 그래놓고 왜 참여 안 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옥에 맞는 중생을 고통받고 그래서 자비상 참법은요 지옥 중생을 위해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옥 중생까지 위해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뒤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다 저 아수라 세계 인간 세계 하늘 세계에도 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라도 참여하시오 내가 그들의 업을 없애라기 위해서 내가 참여해야지 이 마음을 익혀라 그리고 끝에는 나와 남을 구분하고 원수와 친구를 구분하고 한 것도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원수로 대한 사람이 육도에 가득 찼다 아휴 저 사람들은 보기 싫다 하다 보니 이 사반 세계에 지옥에게 출생을 쓰라 인간 선상에 누가 가득 차 원한 진 사람이 많다 내가 미워할 사람이 가득 찼다 이 소리를 그러니 마음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만 가득 채웠으니 뭐 해야 될까 참여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일곱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 해서 내가 오늘 자비도양 참법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왜 이거 읽어보면 아이 다 걸려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이권에 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권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권 자비도양 참법제 이권 보겠습니다 자 이권에 보면은 들어가면은 처음이 뭐냐 제목이 뭐예요 보리심을 일으키미 자 그래요 참여의 이 보리심이 뭐냐 참 많이 들었죠 참여의 설명을 해줬고 보리심이 많이 들었고 그냥 스님들도 참 많이 쓰는데 길가다 누가 물어 보살님 보리심이 뭐예요 그렇지 부처님의 마음이다 보리가 뭐예요 깨달음 자 이거를 이 우리 자비도양 참법 집회 조구스님 조구 대화상께서는 밑에 토를 달아 놨어요 뭐라고 부처님의 마음이다 큰 소원을 일으켜 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큰 소원이 뭐냐 깨달음을 갖겠다라는 소원 함께 독경학의 독성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호 대주중이여 다함께 이미 마음의 떼를 씻어버리 시발게 두꺼운 장애를 남김없이 깨끗이여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안팎이 모두 정결해졌음 다음은 보살님의 행을 우러러 배우 바른 노를 수행할 차례에 공덕과 지혜는 이로부터 생김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매번 발심이 바로 도량이니 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 따라고 잔탄하셨던 것임 대중들이여 각자 자신의 뜻을 굳건히 해야 정해진 세월이 있다며 번뇌가 다할 시간만 기다리지 마십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음 다음 게 오늘 좋은 때들 만났으니 밤낮 밤 내가 마 가리게 하지 말고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우리의 마음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니 그 공덕과 지혜의 양은 야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도 공덕과 지혜가 그런 하물며 많이 생각한 경우이겠습니다 가장 여러 겁동안 한량 없는 복을 다 나가 금생에 나머지 선법을 빠짐없이 행해 하더라도 발심의 공덕과 지혜의 양은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니 계산과 비율로도 다할 수 가 없습니다 자 첫 번에 보면은 왜 보리심을 일으켜 왜 깨닫는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겠다 이 마음을 왜 일으켜야 하는가 이 마음을 왜 일으켜야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함께 이미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시박의 뚜껑 장애를 남김없이 깨끗이 없앤 싸인 악업이 없어지고 안팎이 모두 정결해졌습니다 이 마음의 때가 뭐냐 번뇌 그리고 번뇌가 뭘까 번뇌가 왜 생길까 악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애했어요 우리 뭘 했기 때문에 참회 참회를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 꽃과 공량을 올리고 향을 사르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본 뒤 우리는 원래 공하다 내가 어디 이런 성격이 어디 있고 저런 성품이 어디 있고 나는 원래 그래가 어딨냐 다 과거의 전생의 습기를 못 닦아서 이런 거다 지금이라도 닦으면 다 청정해지고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뭐 했어요 나무 미륵불 나무 사과무니불 저랬죠 예불을 했다 그게 뭐다 예참 그랬으니 뭐가 깨끗해졌어요 신구이 몸과 입으로 지은 거 생각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불교에 뭘 한다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반드시 의식을 해야 돼요 예불 의식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선원에서도 죽비 삼성으로라도 부처님께 잘한다 그 오로지 한 마음만 깨끗했다고 하는 선원에서도 죽비 삼성을 하고 스님들이 유일하게 절수행을 병행해서 해요 그러니 전개가 다 깨끗해져요 깨끗해서 이제 뭐 할 거야 여러분은 다 깨끗해졌어 삼업이 청정해졌어 그걸 청정한 마음으로 뭐 하지 또 업을 지으러 갈까 청정해졌으니까 자 우리 손주, 손녀 대학 입시 잘하게 자 그 한 생만 생각할까 여러분들 보호사를 닮으러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신구의 사무업이 정결했으니 이제 그야말로 이 깨끗한 몸에서 부처님을 닮아가야지 그러면 뭐가 생긴다 공덕과 지혜가 생길 거라고 아직까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제업을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인가가 받을 걸 생각하고 참회했어요 깨끗해졌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서부터 공덕과 지혜가 나와요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왜 믿느냐 나는 올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어서 뭐 하느냐 무명을 타파하려고 무명을 타파해서 뭐 할 거냐 그래야 이 사바세계 엄마는 세계에 내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내일 지혜로운 생각을 악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또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뭘로 막아야 오로지 여러분들 지혜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악행을 왜 했냐 습관에 놀아놨고 무엇이 옳은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명 아니요 오로지 그걸 타파할 수 있는 게 지혜 말고는 없다 그런 게 어떻게 해 이 깨끗해진 몸과 마음과 뜻으로 이제 공덕과 지혜가 생겨내는데 그걸 뭐에 있으면 세우겠다 나 부처님 닮아갈래요 나 관세 보살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관세 보살님 되고 싶어서 맨날 일인가 반야신경이요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관세음을 왜 이렇게 저게 자제하냐고 걸림 없냐고 그거 석관우 부처님 밀러준 거 아니요 사리불한테 그게 반야신경이요 야 관세음은 이래 관자제 보살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써준 게 뭐다 편지가 반야신경 계속 그 마음을 왜 봐 그게 관세음 닮아가니까 자제해진 여기도 바로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왜 그러면 부처님이 되려고 해야 되느냐 그 한 생각만이 도량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선업을 완벽하게 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해졌으니까 그대로 살자 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중요해 꼭 발심 나 깨달아 불자는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50만 먹으러 가요 요즘 어떻게 행복하세요 물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먹고 살기 힘든데 행복이 어딨냐 먹고 살라고 살면 힘든 거예요 우리 불제자는 차원이 달라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구 집 할머니고 누구 집 엄마고 해도 딱 옆구리 찌르면 왜 저래 다니냐 나는 깨달아야 된대 너는 공덕과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설명도 해주고 이런 말을 해 한 번만 그 생각을 해 내가 아 그래 내가 깨달아야겠다 자 지금부터 나는 깨달아야겠다 왜 지금 자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그 공덕과 지혜 양이 헤아릴 수가 없다 자 그 뒤에 독성 두 번째 자 보리심을 일으킴의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한 번 독정하겠습니다 또한 복덕만 짓고 보리에 위험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 사람이 있다면 이는 팥을 갈고도 종자를 뿌리지 않는 갓나님이 싹이 없는데 어디에서 열매를 얻겠음 이치가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리심을 일으키 인연 따라 증득하여 위로 부처님은 예에 보다 아래로는 일제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여러 천자를 찬다라 훌륭하고 훌륭하거나 그대의 말처럼 일제중생 이렇게 하려고 부리심을 일으킨 그것이 여래에 대한 어떤가는 공약 따라고 말씀하셨던 것 또한 부리심은 선지식을 만나기만 곧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꼭 모두가 세상 출연하신 부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님 이는 먼저 사리가 처음 보리를 향했을 여인으로 인해 최초로 마음을 일으켰던 것과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덕만 쌓고 깨닫겠다는 마음을 제발 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부처님께 발언문 쓰고 할 때 왜 꼭 부처님의 법을 잔탄하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따르게 해서 사홍선을 왜 하고 하겠습니까 일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소원 많지요 해도 돼요 소원 한 개만 하는 건 아니요 약사여대원 아미타대원 많잖아요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만 빌면 안 된다 그건 너무 기복이 심해 돈이 있어야 된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아들 잘 돼 우리 딸이 잘 돼야 되는데 시집장과 잘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인과가 있고 또 스스로가 지은 연이 있다 보니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는 원을 했지만 스스로가 자식이 지혜가 없으면 악행을 합니다 그거를 다 모두 망했어요 그걸 빌고만 수행하다 보면 지쳐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아들은 왜 잘 안 풀리나 그럼 신심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인과를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 그러면 그런 거 안 이들리고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내야 되고 때로는 집이 어려워도 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는 몰래 이런 원을 가지고 이 발언이 훌륭해야 그런 건 근심이 되더라도 다시 내가 그래도 난 정신해야지 오늘 내가 이런 것을 다 못 이루고 때로는 근심이 밀려오더라도 그래도 부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잃지 말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인과를 이겨낼 수 인과를 즉 참회를 통해서 학업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지장보살님이 멸정업진원이라고 해요 정해진 입이 정해졌으니까 과부를 받았잖아 그것마저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대단한 분이오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이잖아 업의 장애를 없애는 진원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세음보살을 닮아가는 마음을 잊지 말라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평이해야지 요즘 큰 선생님이 안 계셔 요즘 뭐 부처님이 계셨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을까 석가문 부처님 돌아가셔야 내가 공부할 마음이 안 난다 정확하게 집어넣었어 뒤에 보면 아니 꼭 부처님을 만나야 공부하는 게 아니다 뭐냐 보리심은 선지식을 만나기만 해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놨어요 문수보살이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보리심을 누굴 만나서 여인을 만나서 일으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일화가 뭐냐 이런 거예요 부처님 수마제경이라고 수마제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경전에 수마제 여라고 하는 여인이 부처님 앞에 산매가 드는 거예요 우리 보살 중에 한 명이 석가문 부처님 앞에서 산매가 드는 거예요 선정이 드는 거지 거의 그래서 문수보살이 깨우려고 이제 본문도 듣고 해야 되니까 깨우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산매를 못 깨워 그러니까 이제 석가문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문수야 문수보살아 너는 저 여인의 산매를 깨울 수가 없느니라 왜? 야 저 여인이 너의 스승이라 너의 스승을 네가 어떻게 깨우니 제가 왜 저 여인이 저의 스승입니까 문수보살님이 부처가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만나서 발심을 했대요 이 여인이 부처님 법을 향하고 수행한 모습을 보고 발심을 했다 스승이 전생의 스승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인을 만나도 깨달음을 안 이뤄야지 스승님들이 그래요 부처님들이 이렇게 정진하고 내가 저 입장이 됐으면 저 마음을 못 이겨낼 건데 그런데 오늘 부처님들이 다 인과했지요 그러면서 그냥 정진하는 모습을 볼 때 교묘해집니다 저 부살도 저렇게 저런 걸 이겨내고 정진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내가 이거 지금 한낮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지요 빨리 정신 차려입니까 그렇지 다시 깨달음을 공부해야지 여러분도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글을 써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독송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들량의 동호 대중이여 마땅히 용맹한 마음 매우 신중한 마음 금보리의 마음 일으켜야 합니다 평등한 일심으로 간절하게 오채 두지 세간에 너무도 차비로우신 아버지께 기이합니다 나무 미래의 흑불 나무 석가문 이불 나무 용시 이불 나무 청정물 나무 청정과학물 나무 바유나불 나무 수천불 나무 견덕불 나무 전잔공덕불 나무 무량구광불 나무 광덕불 나무 무덕불 나무aje 나무 전동정진보살 나무균강해보살 나무 나무 무변신 보살 나무 환세음 보살 거듭 시방 온 오공의 일체 산부 깨기함 저희들이 이제 시방의 모든 산부와 부대심을 일으켰으니 오늘부터 도장에 앉는 그날 부살도를 냉하며 맹세껴 물러서지 않게 항상 중생을 제도하자는 마음을 항상 중생을 안정시키려는 마음을 항상 중생을 감싸 보호하자는 마음을 지을 것이 중생이 부처를 이루지 못하다면 맹세껴 청각을 취하지 않겠음 우러러나옵니다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 큰 지위의 보살님과 일체의 현성이 혼신하사 저를 위해 증명하소서 저희들이 일체의 행운을 모두 다 성취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참 세간에 너무나도 차비로우신 아버지께 기여합니다 이게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역시 나무 미력불 나무 서가무니불에서 나오는 부처님들이 35불 중에 12불이 나와 계신데 이 35불은 불설결정빈의경이라는 경에 오욕죄 굉장히 중재죠 오욕죄를 지은 자들이 이 부처님 35분의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5불 중에 처음에 12분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이 뒤에 누가 나와요 무변심보살과 관세보살님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뒤에 우리 글을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시방의 모든 산부 앞에서 불의심을 깨닫겠다는 마음을 일으켰으니 저희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깨닫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 그리고 항상 중생을 안정시키려는 마음 중생을 감사보호하려는 마음을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정각을 성취하지 않으면 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 국처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 이런 게 누구의 소원이냐 무변심보살님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라고? 지장보살님 왜 무변심? 변신하는데 한계가 없다 모든 지옥의 끝없는 몸을 나타내 고통받는 중생을 대신하기 때문에 무변심보살이라고 한다 지옥마다 계속 당신이 다니면서 이제 그 중생을 대신해서 끝없는 고통을 벗어나게 내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무변심보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장보살님의 일화는 누구냐면 부장보살님은 예전에 과거에 유명한 바라문 집안의 딸이었다고 해요 딸이었는데 너무나 신심이 좋고 부처님 법을 잘 따는데 어머니가 그렇지 못해요 어머니가 악행을 익실삼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무관지역에 떨어져요 그래서 딸이 신심이 좋잖아 딸이 우리 어머니를 어찌하면 구할 수 있을까 하니 부처님께서 이제 무관지역에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너희 어머니 무관지역에 떨어졌다 무관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고통받는 게 멈추는 시간이 없다는 지역이에요 무관격이 없다 계속 공터를 준다 그게 무관인 거예요 그게 무관지역이요 아니 이곳에 있으니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원을 세워서 저 무관지역에 있는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을 하나만 모두 이 지옥이 다 비어질 때까지 저는 성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을 안 쓰고 초록색 두 권 쓰고 초록색 머리죠 그게 뭘 상징하는 줄 알아요 나는 보살이 되지 미뤘잖아 부처를 미뤘잖아 나는 수행자처럼 스님들 삭발한 염이 삭발한 머리를 상징한 거예요 끝없이 수행자와 살겠다 누구를 위해서 지옥 중생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두 권을 쓴 민머리 모양이에요 그걸 상징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 지장보살님이 그래서 집회에서는 죄의 근본 마저도 다 없애게 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얼마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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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에 지장보살 멸정업지능 온 바라마니다니 사바 멸정업지능이다 멸업장지능 글자 하나 차이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정해진 업도 소멸시켜주는 원을 세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이 우리 여기 보면 바로 이 자비를 실현해서 참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끄고 무명 지혜를 무명을 없애고 지혜를 얻고 공덕을 얻어야 되는 그 모든 마지막 예불의 대상으로 무변인 보살가 누구? 관세인 분 중생의 고통을 탁 귀로 듣는 분 이근혼동 귀로 들어서 깨달음을 그 중생을 다 구제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이 마지막에 배치해서 딱 앞뒤에 미륵 석가모사님 뒤에 지장보살님 관세인 분 또 이 두 분이 지장보살님을 석가모사님이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입문하시면서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중생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부탁을 해 누구한테? 지장보살님한테 그래서 지장보살님과 관세인 분 지장기도, 관음기도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기 전에 소임으로 맡긴 두 사람이다 그 중에 지장보살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기도도 지장기도도 많이 하고 관음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2권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2권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일어나서 마주 보겠습니다 이동이 함께 참여하고 했던 저 동업대중이니까 서로에게 또 육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한 번 더 건강하세요 발심하세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심하세요 네 오늘 한 번 더 감사도 한 번 더 이건 처음으로 한번 더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